자, 오늘 주제는 댓글팀입니다. 댓글팀? 네. 최근에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들 간의 꼴 불견들이 갈수록 전입 가경이잖아요. 한동훈과 김건희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을 과연 누가 흘렸을까?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누가 스크린샷으로 찍어가지고 흘렸을까?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이거는 실제 카카오톡이 아니라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거고 많이 윤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춤팝 하면 우리 김건희가 띄어쓰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 완이 구분이 안 되시는 김건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윤문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 쓰셨다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어찌 됐든 단둘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과연 누가 유출했을까? 뭐 그거는 누가 유출했을지는 대부분 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지를 아실 텐데 저는 누가 이거를 넘겨줬는지 압니다. 누구냐면은 이걸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잖아요. 그게 그 동기가 있어요. CBS 동기. 거의 동기일 거예요. YTN 출신의 지금 대통령실에 직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CBS로 입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동기인가 그럴 거예요. 1, 2기수 차이이거나 그 사람한테 건넨 거지. 그 사람은 누구한테 건네받았을까? 또 그게 걱정이. 김건희 지금 뭐 보내는 건가요? 아니, 본인의 개인 번호로 대화하는 걸 오토에 입수를 합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유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김건희 주변에서 김건희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을 비방하라고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고 온 동지였는데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들인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장들의 해석은 난 댓글팀을 통해서 한동훈 너를 비방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우린 그래도 동지였다. 과거형이죠. 동지였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오해, 즉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 너를 비방하라고 시켰다는 오해. 그것조차 부끄럽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그가 누굽니까? 왜 한동훈이 의심을 했을까? 분명 한동훈도 여러 정보 개통을 통해서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활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는 얘기도 접했을 거예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아마 한동훈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용산에 시그널을 줬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 부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음해해? 날 만만하게 봤다 이거지? 용서 못해. 이건 전쟁이야 전쟁.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에 대고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명풍 백수수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의 꼬붕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심어놨는데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이놈이 건방지게 자기 부인 그것도 영부인에게 사과하라 마라 하니까 꽉 돌죠. 그래서 경로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이 김건희가 보내온 텔레그램 문자를 씹으니까 이런 XX 어떻게 믿냐라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신들, 친윤들이 한동훈 잘 타일러 치고 지금 충정이 있으니까 잘 다독여서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XX, 이런 XX인데 어떻게 믿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김건희가 경로가 아니고 역정을 내셔서 경로하고 역정이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을 한다고 한동훈이가 또 문자질을 해서 한동훈 속을 뒤집어 놓은 거죠. 아무튼 김건희와 한동훈의 텔레그램 문자 공개는 여권이 서로 묻고 뜯고 맛보고 대한민국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눈 밖에 나면 생사를 함께한 동지도 가신도 친윤도 그가 누구든 내가 권력 잡으면 열린 공간은 거기 어떻게 되나 봐 처럼 말입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자들이 알아서 이권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개그 프로가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한동훈이 오해했던 아니던 김건희가 댓글팀 사설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뭘까? 과연 김건희 또는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는 건 맞을까? 실제 댓글팀이 존재할까? 저희 열린 공간TV가 아주 오래전부터 김건희 사설 댓글팀을 탐사 취재해왔었어요. 문제는 이게 참 꼬리가 잡힐 듯 말듯 잡히지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열린 공간TV 법인을 찬타를 내서 저를 악마화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흘리고 있는 유세연의 집요한 공격과 악마화에 시달리다 보니까 유세연? 유세연? 가세연이 아니라 유세연? 그러다 보니까 저를 돕던 취재원들과 첩본들도 한동안 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제 취재공책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유탐사 강진구 일당과 민사소송에서 16대 0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사건 번호가 부여된 민사소송 기록을 살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20대 0이더라고요. 20대 0이었어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법적으로 경영권 찬타를 누가 했고 누가 열린 공간TV 법인을 망가뜨렸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너희 싸움이니까 내 알 바 아니다. 지겹다. 하고 있고요. 유탐사 방송만을 보면서 여전히 저와 열린 공간TV를 음해하고 허위샷을 유포하다가 보니까 참 취재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간에 정말 힘들게 힘들게 꾸역꾸역 탐사 취재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단 한 명만 시청하고 단 한 명만 열린 공간TV 구독자로 남아있어도 저와 열린 공간TV는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분과 함께 갈 생각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고 유탐사랑 화해하라 좋은 게 좋은 거다 각자 잘하는 거 해라 이런 댓글이나 신소리는 정말 모두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겪고 당하지 않는 일에 그렇게 함부로 댓글들을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1% 이상은 됩니다. 모든 사람 다 안고 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죠. 하여튼 말이 좀 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탐사라고도 부르기조차 싫은 유세현으로부터 가장 악마를 심하게 당했던 작년 2023년 5월경에 저랑 그때까지만도 끈이 연결되어 있었던 한 첩부원으로부터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김건희 지시로 외부에서 움직이는 건 아시죠? 그 엄마 최은순 양평 금남리 온효양원 있잖아요. 거기 바로 맡은편에 XX텔이라고 무인텔이 있어요. 거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식이거든요. 무인텔이요? 네. 거기는 보통 하루 숙박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호텔식이라서요. 그런데 거기 4층이 가장 좋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 X10고 X10고 두 방에 젊은 남자애들 4,5명이 장기투숙을 하고 있거든요. 4,5명 남자애들이 거기서 뭘 하는 거죠? 음... 댓글 팀이에요. 네? 댓글 팀이요? 네. 거기서 이놈들이 댓글로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 무인텔 바로 앞에 X장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거예요. 그놈들이 아예 그 식당에서 밥 대놓고 먹고 있거든요. 안녕 대표자 이름이 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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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윗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안 보여드려요 깜짝 놀랐어요 최은, 순은 아니에요 너무나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거 뭐지 토지대당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토지대당을 봤습니다 토지대당도 최은 시옷이에요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저희가 깜짝 놀란 이유가 혹시 최은순 씨의 동생이거나 친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말 아주 오랫동안 탐문을 해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 다 수험을 해봤는데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동생은 아니고 친척 중에 최은자로 돌림이 있긴 한데 저 사람이 동생인지 아닌지 친척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수사팀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주인을 만나서 좀 떠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모텔을 찾아가서 주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대통령 여기야? 제가 저 모텔에 투숙객으로 위장을 해갖고 주인 모텔 뒷경 그러니까 온 여왕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가서 지나가듯이 모른 채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저 여왕은 뭐예요? 저기가 김건희 모친이 하는 겁니까? 등등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저 주인이 됐듯 최은순 엄마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최은 시옷은 순이 맞네요 이 사람의 이름인데요 아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순이 아니고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아까 저는 투시로 봤어요 아 그러면은 이분은 최은순의 일가친 척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가친 척인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주민등록 등본을 떼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인터뷰를 보면서 사실 제가 한 반세기 살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영부인 얼굴이 그렇게 잘 알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제가 어린 탓도 있었겠지만 심지어는 그 어머니의 모습? 조남?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거의 근데 처음 보는 저희에게 단번에 엄마만 알아 알자고 하잖아요 알다시피 최은순 씨가 요즘 굉장히 사람들 만나는 거 꺼려하거든요 쉽게 누구를 알고 아시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분은 알고 있다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의 이름도 좀 비슷하고 너무 의심이 많이 갔던 겁니다 나중에 직접 주인에게 두 사람이 친인척 관계냐고 물원을 봤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다 친척 관계가 아니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어서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정말 봉착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취재원이 알려준 무인텔 근방에 있는 한 기사식당에 가서 진짜 해당 무인텔에서 너댄 명의 젊은 남자들이 밥을 대놓고 먹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혹시 무인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가본 일이 없죠 무인텔 가면 그냥 그날 갔다가 그날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가 또 관광지다 보니까 길어봐봐야 2, 3일 정도 3박 4일 정도는 숙박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맞은편에 있는 한 식당에 밥을 대놓고 먹으면서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나 장기 숙박을 젊은 남자 8명이서 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안 되죠 이런데 요즘에는 숙박도 돈을 벌 수 없어갖고 몇 시간 단위를 쪼개가지고 빨리빨리 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눈 회전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대놓고 먹고 있다는 그 식당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거기 했다가 뭐 마석이 어디서 보면 거기에 나와봤는데 한 명 나갔다가 내가 어제 계속 물어봤잖아 내가 오면 물어보면 되겠다 아우 컴퓨터가 안 돼 왜? 댓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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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부잖아요 컴퓨터 내가 갖다 배달해서 안에 들어가보지 않는데 가끔 정리해줄 때 나는 컴퓨터 한다고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데 뭐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댓글부대라고 해서 옛날에 저기 저기 옆에 식당에 있거든 저쪽 옆에 거기 식당에 있기 때문에 그 지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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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 제매들이 오라고 하다가 원래 여기 모털이 지난 3년 시절에 XXX를 옮길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원래 모털 자리가 아니고 XXX를 옮길라 그랬잖아 그거를 여기 모털을 막 옮어야지 원래 모털 자리였거든 내가 그래서 저번에 그랬잖아 거기 처음에 할 때 이성이 매터기 옆에 젊은들이 왔다 갔다 해서 지하에 댓글부대라고 얘기하잖아 하루 갔다 댓글부대라고 근데 내가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내가 알면 3명 3명이잖아 오늘 다른 과정이 그러니까 3명이잖아 XXX 그러기하는데 대통령 장모 직원에서 사법적으로 댓글부대라고 운영한 건 그저가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네 할 거야 제대하고 컴퓨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와 컴퓨터 얘기 나오고 윤석열이가 나왔어요 식당 주인 입에서 그리고 실제로 저 모텔 이전에 그 온영원 바로 앞쪽에 최윤순 씨가 주인인 한 건물이 있어요 오 그 지하에서 젊은 사람들이 댓글부대라고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딱 잡혔네 딱 잡혔어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몇 곳을 돌리고 있고 그 관리를 김건희 측 저희는 오빠 김진우라고 추정을 해요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네 만약 댓글 팀이 정말 맞다면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대통령 마누라가 댓글부대를 운영한다? 저분들이 간이 배박 끌어 나온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를 보시고 직접 들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사실 댓글부대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 저도 잘 안 쓰는데 뭔 일이야 자 저희 취재팀은 정말 오랫동안 해당 모텔을 주시를 했는데 여간 이들 댓글팀이 운영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지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고요 수시로 뒤를 돌아다 보기도 하고 아 목격하셨어요? 네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내부를 들여다볼까 했더니만 변호사가 가면 안 된대요 큰일 났던데요 최영민씨가 잘하는 수법이라는 얘기 변호사 절대 하지 말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갖고 위장으로 잠입을 한 번 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수리기사로 배달원 같은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것도 큰일 났납니다 또 몰래 문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고 뭘 뒤지거나 찾아볼 수도 없고 뭘 설치할 수도 없고 허위 신고해서 경찰과 함께 대동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정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옳지 딱 하나 뻗치기밖에 없는 거예요 뻗치기 그렇지 입구에 부근해서 그런데 뻗치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걔네가 들락달락 거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네 그러다가 그 젊은 댓글 팀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렌트카를 빌려 타고 어디론가 자꾸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가 렌트카 업소를 번호를 입수를 했습니다 오 저희가 렌트카 업소를 수업을 했어요 네 수업을 해서 1땡구 허위에 2땡땡구네요 네 그래서 해당 업소에 문의를 해봤는데 아니 렌트카 업체야 뭐 차량만 제공해 주었을 뿐이기 때문에 뭐 알 길이 없다 별 소득이 없었죠 네 한동안 취재에 난항을 겪다가 그 젊은 친구들이 금남리에 있는 그 모텔에서 콜택시도 불러가지고 마석으로 자주 나간다는 첩포를 입수를 했습니다 오 그 거기가 네 마석하고 가까워요 네 그 젊은 친구들이 온몸에 금부치를 덕지덕지 치생하고 다니는데요 금팔찌 금목걸이 또 더군다나 몸이 뚱뚱하대요 몸에 금으로 치생하고 다니니까 젊은 남자들 하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띄었겠죠 네 그래서 금남리에 해당 무인텔에서 콜택시를 부르면 자주 가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마석으로 나온다는 단골 택시기사 네 수소문 끝에 만났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남리에서는 자주 사는데 금남리 금남리 금붙이 금붙이 많이 하고요 아 잠시리 뭐 안됩니까? 집 아 집이요? 어? 어 거기 가요 어 여기 화장실 앞에 뒤에 화장실 앞에 뒤에 거기 가요 거기 가요 거기 가요 거기 가요 금남리에서 불안하고 놀이 네 여기서 하고 가면 거기 가요 어 어 그러니까 일행 중에 한 명이 이 마석 쪽에 집이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마석하고 요 금남리하고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네 근데 왜 금남리에서 장기투숙을 하고 있을까요? 집은 마석에 있는 그러네 그럼 마석하고 자면 되잖아요 네 또 채택근무가 안되나? 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친구들이 마석에 자주 가는지 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 저는 불렀잖아요 뭐 뭐 하 뭐 어쩌고 어쩌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렌터 그 차 타고 다니는데? 아 아직도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네 그 애가 있어 나 그 애가 안 보여서 오토바이 탄 애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안 보이고 그 애가 보이더라고 그 애하고 같이 왔다 갔다 며칠 전에인가 렌터카 타고 마석 PC방으로 이동한구나 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오토바이 탄 애는 왜 안 왔어 걔는 어디 갔니? 그랬더니 그 본가에 있어요 그러더라고 마석 걔네 집이 어디 있다며요 마석에 예예 X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응 거기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 있다는데 걔는? 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는요? 응 내가 그랬지 왜 오토바이 타는 왜 안 오니? 그랬더니 걔는 걔는 마석 본가에 있어요 그러더니 본가? 그러고 말았거든 금람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석에서 가지고 마석에서도 PC방에 들어간다 네 이 친구들이 마석에 있는 PC방에도 자주 간다는 첩보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PC방에 자주 가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PC가 자주 고장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포멧을 자꾸 안 돼요 아 안 걸리려고? 네 그러려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컴퓨터를 수리를 해줬다는 수리 업자를 찾아가지고 와 수점을 해봤는데 백업 사건 해봤는데 백업을 해간다 그리고 포멧도 한다 라는 거예요 어 그 부분은 저희가 녹취를 하지 못했는데 네 어찌됐든 그 마석에 있다라는 PC방을 가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거든요 실제로 마석에 저 PC방이 있었고요 음 저희 추세팀이 직접 PC방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마석역 부근이네 네 보시겠습니다 젊은 친구들 서너 시 가끔 오는데 항상 구석에 앉아요 뭐 정치 뉴스 이런 거 보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뭘 열심히 쓰고 젊은 애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나 이 정도만 생각했죠 뭐 음 이 친구들이 언뜻 보기에도 다 20대로 보여요 네 많이 봐야 30대 초반 PC방 가서 정치 뉴스를 왜 봅니까 무슨 말이야 요즘 20, 30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나 아니 그러더라도 되게 폰으로 보잖아요 네 PC방 가는 이유가 그래도 그 회선이 빠르고 또 게임하기가 용이하니까 뭘 또 그렇게 열심히 쓴다고 했는데 음 참 그것도 참 궁금해요 네 PC방에서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 추적이 어렵지 그렇죠 추적이 어려워 요즘 댓글팀 또는 댓글을 전문으로 달아주는 여론조작 또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이나 회사가 많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영화 댓글부대라고 있습니다 봤어요 이 영화를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장강명 작가의 작품 네 네 소석구씨가 주연 영화로 나왔는데요 저희 균들 작가가 둘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지원들이랑 몇 명 갔는데 네 지난 3월달에 개봉을 했어요 어 그런데 되게 쇼킹했어요 충격적이었고 저도요 네 젊은 친구 3명이서 여러 각종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실제 스스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아이고야 아주 무서운 여론 댓글 작업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영화는 실제 있었던 한 대기업 관련 댓글팀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해요 네 최근에 기업들이 제품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TV 광고? 바이럴 마케팅 유튜브 광고? 바이럴? 신문 광고? 매체 광고는요 주목도나 인지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최근에는 큰 효과가 없답니다 비싸기만 하고 네 매체 광고를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정도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리뷰인가? 리뷰? 그렇죠 결국은 사용자들이 직접 맛보고 뜯어보고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고 뭐 평점이란 거? 그렇죠 그 경험담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뭐 하나 사려고 그러면 누가 뭐 얼만큼 좋은가 그 생생함을 듣고 싶어서 그것부터 보거든요 후기 후기 리뷰 그 댓글입니다 네 최근 어떤 한 회사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도 놀라운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네 한 층에 굉장히 넓은 개방형 사무실에 빼곡히 책상에 놓여져 있었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린 자가 대충 200명 정도가 빽빽하게 앉아 있었는데 개미지당하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로지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만 키보드 딱딱딱딱딱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네 뭐 하는 건지 살펴봤는데 모두가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구야 제품에 대한 경험담 사용담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냥 아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그런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해당 커뮤니티나 SNS에 이른바 네임드들로 활동하고 있는 인지도 있는 아이디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 아니 블로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들은 그렇기도 하고 그 유명 커뮤니티에 가서 좋은 글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그 이른바 넷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그 말하자면 셀럽이 되는 거지 다이아몬드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 글 내용도 너무 좋고 많은 또 지식을 안겨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매료가 되다 보니까 네임드 아이디를 이제 소유한 사람도 맞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는 평판에 따라서 소비가 선호도가 왔다 갔다 달라지는 거지 네 이들은 이를 아이디 육성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디를 육성해서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이 해당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쓰는 글에 대해서도 호감들을 높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아요와 클릭 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특정 제품을 사용한 경험담이나 사용담을 요즘 애들 말하듯이 글을 적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련된 홍보나 디자인이 아니고요 그냥 어설픈 뭔가 대충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써보니까 이래서 좋아 어쨌다 그리고 적는다 그러면 한 두 시간 내에 수많은 댓글이 줄줄줄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품이 홍보되는 겁니다 네 네 회사 대표는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일거리가 들어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 대기업들 제가 방문한 곳은 정치적인 댓글팀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정치적인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하 그거 뻔하고죠 안하는 사람이 바보죠 웬만한 지명도 있는 정치인들도 다 하는 걸로 알아요 저희는 정치 쪽은 안 하니까 뭐 그런데 저희 회사에 있다가 나간 친구들 가끔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선거 때만 되면 난리도 아닌가 보더라고요 검사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쪽이 가장 심했다나 뭐라나 여튼 다 해요 다 아하 네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 웬만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저는 이른바 유튜브 채널 네 운영자들도 이런 댓글 부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분이 말하는 웬만한 정치인들은 주로 여권이었습니다 아 보수 정답 네 자 오늘은 공채당 설전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취재를 해온 댓글팀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봤어요 네 썰입니다 아직까지 확증을 못 잡았기 때문에 썰이라고 말하는 건 확신한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기 남양주 그곳에 네 이런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곳에 그 주변을 탐문하시는 거 보면 이거 거의 경찰 수사기관 수준의 그런 탐정 탐정 자 이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그들입니다 네 요즘 많이 저 첫집이 있으신 애들을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팀장급으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어 이 뚱뚱한 사람 반대편에 얼굴이 있는 사람 팀장급으로 보이는 남자에요 음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뭔가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는 것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댓글부터 영화 봐도 진짜 제외스럽게 치는 게 정말 전문의 달랑 3명이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3명, 4명입니다. 한 팀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댓글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한계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다시 복귀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급하게 제보자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전화를 듣고 너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참 이 댓글팀을 추적할, 취재할 당시에 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다시 제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사라졌나가 몇 명이니까 그중에서. 사라졌나가 한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은 경찰서 일시장에 갇혔다고 그러고 한 명, 뚱뚱 안에 한 명인데? 그럼 1명 사망. 한 명은 경찰서로 잡혀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아, 경찰서 잡혀 들어갔다. 댓글로 수행되는 사람들 중에서요. 한 명 죽었고 한 명, 저기 뭐가 안 돼서. 지금 보니까 뭐 저기 댓글 운영한다고 어디 누가 또 옆에서 얘기했나 본데? 마지막에 제보자가 저기 댓글 운영한다고 어디서 누가 또 얘기했나 본데?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쪽에서 어, 이 새끼 봐라. 저희가 실은 1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저희 취재원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 중에 한 명을 꼬시는 길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럼요. 꼬셔서 그 친구로 하여금 뭔가 양심선언을 하게 하거나 증거를 또 수집하거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걸렸구나. 그런 걸로 추정이 돼요. 어쨌든 오늘은 썰전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고민하다가 보도를 하자니 증거도 없고 결국 썰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자, 저희 취재팀은 더 이상 이 취재를 미룰 수가 없어서 마음 먹고 저 모텔 내부로 진입해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한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